박재범 박재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범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인가 이렇게 노래가 나오게 됐는데 제목은 사실은 이란 노래구요 구비움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했고 영어 제목은 The Truth Is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1년전에 작업한건데 계속 밀려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있는 뒤에 나오게 됐는데 조금 이 노래의 내용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한 연인이 있는데 이렇게 남자가 바보같아서 이렇게 여자를 놓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심정이죠. 옹망하는 그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 나 괜찮아? 허세부리는 그런것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친구들한테 아 나 괜찮아 괜찮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런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그런 면도 있고 감히 나를 떠나 내가 어떻게 했길래 여자를 떠났지 이런걸 생각하는거 보다 이 탓을 이 여자한테 돌리는거죠 그래서 이제 어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망해라 이런 진정에 또 정신차려서 나 아직도 사랑하고 나는 진짜 막 아직 맨날 니 생각하고 어디에서 물어보고 맨날 니 사진 보고 약간 그런거죠 이제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고 그것도 인정하고 여자를 다시 어 돌아와달라 그런 솔직한 그런 의뢰네요 A1G 베이스 사실은 네 이결라 이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으하 하하 수음 bordering Bes ta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